일단은 삼각김밥부터 어? 참치 마요네즈다 샌드위치 오늘 샌드위치 많이 먹을 거예요 샌드위치 먹고 싶었어 이거랑 계란 둠프 어? 이거 뒤에 거 이거 뭐지? 어? 이거 하나 더 있다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거를 뺄게요 그리고 소시지 먹어야지 소시지 아니야 오늘 안 먹을래요 소시지 바나나 우유 짠 안 보이네 디저트도 하나 먹을게요 디저트는 아 이거 진짜 맛있지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랑 해리 치유돈가스요 이거 먹어야 돼 여기 아이스크림도 많거든요 아이스크림은 보고 이따가 생각해 보고 먹을게요 치즈 볶기 남으면 집에 또 사들고 가지고 가면 되니까 여기 과자가 많은데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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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만 먹을까요? 몽셸 짜란 오늘 디저트만 먹겠다 이거 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고단백 두부 봐 근데 솔직히 이건 안 먹고 싶게 생겼다 근데 솔직히 이건 안 먹고 싶게 생겼다 마요 볶음 김치 일단은 물은 하나 삽시다 여기 커피다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커피에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커피에 커피 맛 없어요 쓰고 아무리 달다고 그러는 것도 저는 다 쓰더라고요 물은 옥수수 수염차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해서 편의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약간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다 일단 먼저 먹을게요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걸로 아니 편의점에 치즈 돈가스가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우와 와 진짜 맛있는데 와 편의점 치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다보니까 디저트만 많이 산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밖에 너무 나오고 싶더라고요 샐러드 샐러드 아 이거 흑임자 흑임자 소스 흑임자의 향 나는 소스 치즈 퍽기 치즈 퍽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는 오늘 원래 미역국 같은 거 있으면 먹을려고 했는데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봐요 미키 마우스 어릴 때 미키 마우스 옷이랑 미키 마우스 잠옷이랑 인형이랑 그런 거 진짜 많았는데 이건 참치 삼각김밥 음 맛있어요 밖에서 영상 자주 찍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찍겠더라고요 와 이제 덥다 아 이거 동생이 생일선물로 사준 거예요 생일선물로 원래 밝은 옷 입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입었어 동생이 사줬어 동생이 되게 하고 싶은 말 많이 생각해 놓고 그랬는데 다 까먹었다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면을 좀 풀었다 근데 여기가 동촌 유언니인데 K2B 냉장이 바로 옆이라서 조금 시끄러워요 돈까스는 마지막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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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상각김밥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지금 디저트 먹을게 너무 많다고 집에 가서 먹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거 두 개 샀어요 이거 두 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쩌다가 여기로 오게 됐냐면 얼마 전에 로아랑 산책을 하러 왔었는데 여기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날씨가 좋아서 여기 앉아서 먹고 싶은데 촬영하면서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득 들어서 왔어요 동촌 유원지인데 좋아요 여기 샌드위치 샌드위치 역시 이거랑 딸기 샌드위치 두 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 듬뿍 그것도 맛있는데 그거는 씨육게 더 맛있어요 내가 최근 영상에 제가 몸살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산책한 다음날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운동을 두 시간 정도 웨이트하고 바로 집에 와서 로아를 산책하려고 챙기고 안 쉬고 바로 산책을 나왔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집에 가니까 3시간 반이 넘게 걸린 거예요 중간에 30분 정도 공원에 앉아서 쉬었으니까 30분 빼면 3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몸 안 좋은 상태에서 쭉 5시간 동안 안 쉬고 한 거예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쉬었어요 그날 쉬고 다음날 영상 찍었는데 얼굴이 붕 부어 있었어 지금은 커티션 좋아해요 아 맛있다 그렇게 아픈 적도 진짜 오랜만이다 아프다기보다는 맥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 진 다 빠지고 막 이것만 계속 먹고 싶다 몽쉘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니 맞네 초등학교 때 운동 끝나고 집에 갈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유도 선수 시절에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몽쉘이랑 바나나 우유 사다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바나나 우유랑 몽쉘 먹고 또 제가 편의점 오면은 진짜 좋아하는 모찌롤 오시 우와 음 음 이걸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다 음 그래서 맛있어요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몽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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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쉘은 오리지널이 맛있지. 몽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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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쉘. 몽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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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쉘. 몽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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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도로 깔아서 차들이 좀 지나가니 원래 조금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먹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한 게 아직도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진짜 실버 버튼이 꿈이었는데 실버 버튼 받을 때보다 실버 버튼 받았을 때가 정말 좋았어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가깝나? 여기 있는 커플이 엄청 많네요 앞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돗자리 펴놓고 연인들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알콩달콩 보일 좋더라고요 부럽지 않아요 저는 약간 대리만족?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에요 친구 사귀면 제가 막 더 좋아가지고 전화해서 어떤 때 뭐 먹었는데 어디 갔는데 물어보고 그럼 친구들이 니나 좀 사귀라 하면서 그게 되나? 마음대로 편의점 이거 샌드위치 진짜 잘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잘 만들었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밖에서 기회되면 또 찍을게요 언제 찍지?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되면 기분에 따라서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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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